떠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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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용 빠용 진짜 까매 출마 어쩜 좋냐 인천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자 부여자는 운 니다 부여자는 울어요 부여자는 운 니다 으윽 아 이깍 추 시작 부여자는 옴 니다 으윽 아 박살이 나있구나 아 여기도 진짜 나처럼 박살이 나있구나 깜찬도 아무도 없네 비가 먹어야죠 불효자는 운입니다 아 여기는 맛을 쓰고 들어오라고 온다고요? 다 인자 불효자는 운입니다 내일은 케이크 맛있는 거 하나 사와 알았어 알았어 내일은 케이크 맛있는 거 하나 사와 이게 불효자야 알았어 아 진짜 아 그냥 이 패배자 마을 패배자 마을이 돼버렸네 패배자 마을이 돼버렸어 이제 여기가 아 이렇게 갱치가 좋은데 저런 아주 미간을 해치는 간판을 저기에다 세워놨냐 아휴 진짜 해려버렸네 여기 비교 아 진짜 짜증났다 저기 뭐야 추첩스럽게 저기 뭐야 생일이 잘 안 나온다는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부교자에요 불교자 생일이 잘 안 나와 이게 사실 안 나오는거야 이빨 때문에 됐어? 가 빨리 어떻게 나가자 이게 이게 웃어봐 이렇게 웃어봐야지 아예 이렇게 전체 나오게 전체 나오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은게 좀 낫네 아니 이빨이 보이는게 안 되었고 그냥 성공의 눈이 멀어 그냥 불효를 저질러버려갖고 아 모르겠다 아니 왜이렇게 빵딱같이 생겼어 왜이렇게 부어갖고 구워갖고 안녕 응 응 수료자 수료자는 우리나 패배자 패배자는 아 아무리 웃어 아 사이악 왜 사이악나요 아 수료자는 눕니다 으아 아 시발 아 수료자 시발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산이 좋네 산이 좋네 산이 좋아 시발 거 뭔 소리여 이게 아 진짜 죽겠다 아 여기 있구나 우리 복도리 우리 복도리 여기 우츄에 있는데 복도리 안녕 잘 지냈지 복도라 형이 졌어 형은 패배자야 하늘나라에서 이 패배자 형을 잘 지켜봤죠 우리 복도라 우리 복도리랑 뿔라미 아 패배자 손자 왔습니다 패배자 손자 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복도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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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요 저버렸어요 저버렸어 아 딴 씨는 좋네 나씨는 좋아 머드기인 여기있지 불효를 저질러 버렸어 아빠는 아빠는 자연인이 되어버렸지 불효자의 눈물이 아버지를 자연인으로 만들어버렸네 불쌍 아 배 시왈 시장 시장 잘있어 북돌아 잘있어 똘라마 간다 형은 간다 안녕 날씨 좋네 날씨 좋아 빨리 비행기 타러 가야지 구름 지리네 내가 저거 시 없애버린다 간판을 내가 없애버린다 이게 뭐야 추첨스럽게 진짜 이렇게 존경치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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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ymous 어 어어 아 시발 아이씨 죽겠다 죽 못됐다 오우 시발 무서워 아 무서워 오우 쉣 잘려줘 오우 마이 갓 아시 خ올릴 오우 쉣 아우 disputes 어디가 오우 오 오우 오우 시작 쩐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